정치적인 거 말고 그래 다른 거 좀 해봐 야구선수 황재균 응 오케이 오케이 1987년 7월 28일인데 87년생이야? 네 토끼띠네 38이네 잠시만요 걔 그 지금 뭐야 그 가수 여자애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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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 1993년 6월 7일 닭띠와 토끼띠 묘유 파에 이분들 구설이 지금 엄청 많고 이혼할 거야 안 맞으니까 이혼할 거야 이혼한다고요? 이혼설이 지금 터졌어요 난 이혼할 거로 보는데 이 두 분은 안 맞아? 안 맞아 궁합 자체도 안 맞는 데다가 황재균은 친구는 그 이 지금 우리 남자들이 또 건강하고 또 더군다나 운동하는 친구잖아 그 친구는 평생 살아가면서 여자를 조심해야 돼 아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은 지연이란 사람하고 살고 있는 야구선수인지 대한민국 사람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알잖아 근데 아는데도 그 친구는 여자를 밝히는 친구니까 그리고 또 이 지연이란 친구가 닭띠 32살 같으면 애교 같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반면에 징징대는 스타일이라고 할까? 그리고 모든 걸 자기한테 이렇게 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을 거야 처음엔 사랑하고 좋아 죽겠으니까 결혼을 했지만 살면서는 계속 팥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딪힘이지 거기다가 황재균이가 지금 토끼띠 38 같으면 내년이면 무조건 죽인다고 봐야지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그냥 난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넘어가도 이혼 수가 있어요? 나는 이혼... 그 친구는 어차피 못 살아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였느냐 이게 중요하겠지만 그냥 여기는 시작과 동시에 못 산다는 기본이니 베이스가 아마 있었을 거고 다 같이 이렇게 신뢰에 섬겨낸 사람들이 하면 그 사람들 못 살 거라고 대부분이 한번 볼 거예요 무사랑...